자 지금부터 1970년대 국민 드라마 여러 악극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백팀의 시절 1972년 시청률 70% 이상을 기록했던 추억의 드라마 여로가 악극으로 찾아왔습니다 악극 심판 신여로가 지금 오늘 진주 펭거야의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자 한국유행결룹이 제작한 악극 신여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힘찬 박수 불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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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한 강릴에 잔뜨로 울지마 당신을 외키라고 믿네 여전히 여전히 첫 번째 좀 더 많이 올리고 예 어떻게 여가리바래가 어떤 놀이냐 어떤 놀이냐 어떤 놀이냐 어떤 놀이냐 부르는 노래고 영성탄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해봐라 너무나도 그리워 작은 새끼의 그리움이 다 그리움이 다 그리움이 다 그리움이 다 그리움이 다 그리움이 자 노래할 때 귀생들하고 화치 이런 것도 아시는 노래하고 같이 불러주죠 나 사랑해 심화곡을 다 시려 야야야야 너무너무 됐다 옛날에 텐시리 텐시리가 비생초지니죠 다 그리움이 바삭 고등 estud 초초 유튜브 요거 90 신나고 야 너무 됐다 너를 잘할게요 야 너보다 그래도 오늘 그녀가 됐지 그래 오늘 처음 왔으면 얼마나 이끌어 그녀 이하고 해봐 전 오늘 못하는거 너는 내 새끼가 될래 얘들보다 그래 한번 멋지게 불러봐라 아니야 내 생풀지 말고 해봐 야 어떤 사람은 했을까 그녀가 성렬 그녀가 성렬 저 노래 못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꽃바룰 옆에 피곤 남을 쾌는 아가씨야 아주 빨리 정대에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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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술을 먹으라면서 말해, 다시 한 번 못했었냐, 에이, 너는 술값 못쩍하자. 아니, 너는 오늘 술값 못쩍하자. 야, 저놈 자오지런히 사사사사사 면이 날아야지. 아우, 세게 다신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값 날아오면서 내 돈을 만들었겠는디. 아이고, 너는 자아, 살아났네 이쁘다. 에이, 다시 한 번 해, 너는 술값 못쩍하자. 뭐하시라, 어? 아니, 술값을 안 들라고. 아, 이불로 착 집으라고 하는 일이네. 아, 그지요? 어? 아니, 근데 너는 뭐하는거죠이고? 아, 얼굴이 안되면. 이게 너무 좀 있어가지고. 아, 이불로 착 집으라고 하는 일이네. 아, 그지요? 어? 아니, 너는 뭐하는거죠이고? 아, 얼굴이 안되면. 어? 주자야. 주자야. 저기, 이 체즈사 쪽에, 며느리꺼만 가는데, 우리 거기 나가서 월요년 되죠? 정말? 응. 아니, 내가 왜 주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술파는 연사로 태어난 건 아닌데, 진애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시냐? 에라이 오늘, 부자지 체즈사가 되게 하죠? 내가 며느리가 돼야 되겠구나. 얘들아. 응. 나 갔자. 그래. 갔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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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냐? 헌넛마을 뭐 세수라 댁에서 바보영 뭐 아들 장가 못 가서 안다든지 뭐 색시감을 구한다고? 총옷들이 쥐들이 간다고? 어차피 내가 돈도 얻겠다 돈도 얻을 수도 없고 저 군인은 그냥 그리웠떡이래 그래 어차피 내 색시감을 만드는건 바보영붙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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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엇! 아줌마야! 아줌마! 아이고 달춤이 아니다 아침부터 햇빠라 컸어 아 어차피 왔노? 아이고 가만있어봐 아핀 부니는 잘 행겨 아 자지! 왜? 아니 내가 아줌마한테 좋은생각이 써왔지 하이구 헌핀 부니는 뭔 좋은생각이 있노 저저소 건너 마을 엇 과보지 아니고 장가 못 가지고 안 다니지 않소 아 그거는 세상이 다 아는 일 아일나 그거? 그러니까 그 집에서 분이를 8년 되지 니 미쳤나 분이를 얼마나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왔는데 분이는 아주 번쩍 말라고 다 막 피어버렸어 아 그러니깐 내가 분이를 얼마따로 왔는데 그 때까지 두 배로 받아주면 되지 않소 아 그것도 바보아보았한테 변신해서 갈라나 분이가 그거는 안 돼야 아무한텐가 아니 그것도 내 측면에 분이를 얼른 받아주고 데리고 왔소 배고싶어? 이! 왜 이렇게 데리고 데리고 왔지? 응 참 안 되겠지? 뭐라겠지? 아 얼마에 많이 들어왔는데 더 두 배만 했다 타고 어? 우리 데리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라 인사들이 이리도 뭐 하지 마 나도 좀 남을 해야지 그래 에이 나 모르겠다 봐 10배 뭡이야? 10배 10배 오케 바리 정말 10배 받을 수 있다 땡큐 안 믿어도 되겠다 오케 바리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아이고 뿐이랄팔냐 쉽게 준다래요? 그 장사 괜찮지요? 네 그 정도 많으면 괜찮겠지요? 이게 어려운데 팔아가지고 한번 써보자 생각해도 못하면 바로 오! 케버린다 그럼 당겨주지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아당쓸고 당부잡고 치와저 좋다 옳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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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뚜 옳사 옳사 은희를 바다 옳사람 요 보니 새벽에 종이 울련돼 새 아침이 달련돼 너무나도 일어나 새 걸음을 바꾸세 살기 좋은 새 마음 새끼 쳐볼까 오빠가 쳐다봐 사람 많다 사람 많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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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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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어나 내 새끼 아이고 아이고 영구 새끼 찾아오고 있었나 어 어 근데 새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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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꼽 닫고 반복해야돼 진짜 나는 영수기하고 재개 찍고 먹겠대 오빠 새 사고 반복해야돼 아 근데 여부야 니 신발 어쩐다고 니는 왜 신발을 갔다가 내 큰일쩔 이 여빵 가먹고 이놈 새끼 봐 신발 어쩐다 아닌데 그럼 너 신발 찾아와 빨리 아휴 여기 있네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시작 옳지 아이고 네 새끼 신발 잘 씻는더 옳지 아이고 지가 아이고 영구야 영구야 씻고 밥 먹자 헉 그럼 아 제일 짧게 막 그러면 자기 한번 잡아 엄마 앞에 saja 자 하나 둘 아쉬 아이고 잘 찬다 우리 영구는 재개 잘 참아 박수 한번 참아 한 번 더 참아 한 번 더 참아 어 빨리 한번 더 참아 옳지 한 번 더 참아 하acker 한 번 더 참아 하나 둘 아시! 아이고! 아이고! 한 번 더 잡을래? 어? 한 번 더 잡으라? 하이! 하나 둘! 아시! 아이고! 이쁜 녀석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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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임 오시네! 선임! 선임 오시네! 딱 서! 선임한테 있어야지! 선임한테 딱 있어야지! 죽은 놈 맞습니까? 아이고! 이쁜야! 이쁜야! 죽은 놈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선임 좋은 일 있을 겁니까? 아이고! 기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임! 선임한테 안내해가서 해야지! 죽은 놈! 안내해! 아이고! 엄마! 우리 아빠 와야겠니? 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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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드만이! 다행힛이 하지 아니죠? 아! 예! 무슨 일 오셨어? 아이고! 저저저저! 영국한테 좋은 색식 감소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쁜가 손이 났으니까 네! 어! 오빠야 듣고 나가 놀다온나 알았지? 네! 오빠! 밖에 가서 놀자! 엄마!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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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녀왔으면 안되지! 다녀오겠습니다! 요래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옳지! 어서 나가 놀다온나? 네! 엄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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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안드시오! 좀 안드시오! 아이고! 그래! 아니! 그래! 색식감이 있어! 예! 저 뭐! 제 친척 동생인데 예! 어릴적에 부모님이 그냥 어린... 동생들과 사는게 딱해서 아이고 엄마! 우리 집에 시집 먹은 다음에 엄마! 동생들 다 챙기고 돈을 내가 걱정없이 살게 해줄테니까! 아이! 그거야! 제 말이라면 잘 듣는데! 그래! 그러나! 동원들에 찍고는 얼마... 아니! 근데 우리 집이 시집 올라가겠나? 아이! 오빠 말이야! 잘 듣죠! 예! 근데! 남씨 착하겠다고! 얼굴이 크겠다 뭐야! 6번 말이라면 뭐... 허전히 한 번...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집이 오면은 동독적으로 하들들들들들만 하라는데! 그러면은 그 돈이...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오? 그렇게 한... 20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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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독적으로 하지 말라시더니 얼굴이 크겠다! 마음 착하겠다! 아! 그만! 세식감은 없을거요! 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로 다 해야지! 수렴을 갖도시오! 아이고! 이거야, 이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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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굴이... 많이 생겼된다! 어쩌고자 성질이 없겄시오! 마 좋소이다. 좋소이다. 마 그렇게 한 번 인연을 한 번 땅에다 봅시다.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럴 때 선한한테 모여줄 것이야. 아 선은 무슨 선이오. 그냥 사주 딴 자고 그냥 몸 만주시면 바로 홀래시거든요. 과연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와요. 석전 석전이예요. 오케봐. 그런데 우리 대감 도시와야 됐는데 우리 대감이 들어와야. 호나 사슴하고 이럴긴데 대감이 안 들어오시나. 아유 우리 저 영감 대감 들어오시네. 아유 대감. 키가 커가지고 우리 사돈으로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 건너마을 사는 발투기라는 아재인데 동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국 장갑으로 주자 하네요. 그래서 영감이 힘들었던 거라고 사슴만 서둘면 아마 이사철역 우리 영국은 장갑을 가게 된다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사슴하고 좀 가져오십시오. 아유 영국야 영국야 영국야. 아유 내 색이. 영국으로 아예 다가와 이래. 에에에PHEPHECHE. 아유 이걸로 내 색이. 영국야 영국야 영국야. 우리 영국 장갑아재래타. 뭐? 엄마? 오빠가 장가를 가? 아까 손님이 뭔일이 섹시가 밑에서 장가를 하겠다는 오빠 장가! 형부가 장가가 너고! 형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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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도 갈수리 해야지! 이쪽에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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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 형부! 땀면서! 내가 마시러! 아이고 우리 내감 다 멋지네! 자!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홀리시켜 주겠습니다! 아이고 내감 내감! 내 잘했죠? 이런 경사가 있어! 쉬워! 엄마! 또이! 음악 영감! 왜 흘러! 티뜨레! 뛰어넣던 뼈아리 행사 날 보았소! 보았지! 이 이놈이 흔들려서 봄버신 하려고 먹었지 잘해 뿐 잘했어 잘해 뿐 잘해 뿐 잘했어 그렇게 내 영광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또 약간 매여놓은 얼룩이 향소를 보았나 맞죠 어째서 진정찌 공부라비 장갑을 위천해 주었지 잘해 뿐 잘했어 잘해 뿐 잘해 뿐 잘했어 그렇게 내 마누라지 영광 왜 불러 사랑책 비워주고 십만원 정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안아간 채우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해 뿐 잘해 뿐 잘했어 잘해 뿐 잘해 뿐 잘해 뿐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자 이제 당시에 연구 장갑합니다 시작합니다. 용구와 고니가 대비어폐랑을 하게 됩니다. 정원과 간간에 조랑날 다 새색시로 데려간 날 반년 사망반에 호롱불 밟히고 당들이 마주한 자 속삭이며 하하 평생을 살아가려 각시와 신랑이라네 하하 하하 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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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라네 가하나 눈물 피고 언제나 다정하게 속삭이려 한 평생을 살아가던 각 씨와 신랑이라네 예, 드디어 영부와 군인과 작가로 시집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최수학대 영부분과 김수학대 운영의 홀레심을 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출! 양부야, 양부가 가야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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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리 와야지, 이리 와야지, 이리 와야지 이거 딱 사라, 딱 사라, 옳지 신구, 출! 물! 백수다! 아이고, 영수가, 영수가 오빠, 오빠 빨리 저번에, 우리 백기 이쁘다 오빠야 빨리 옳지, 우리 백기 이쁘다 오빠가 좀 힘내요 아이고, 못하겠다, 저번에 신랑, 신부, 교배 신랑, 신부, 다 끝내 여기 아숨다가 이거 조금 먹어주면, 쨔깨만 먹어야지 쨔깨만 먹어야지 쨔깨만 먹어야지 쨔깨만 먹어야지 이거 더, 더 아직 멀었다 아주 맞춰야지 받아야지 받아 아이고, 아이고, 쨔깨만 먹어야지 쨔깨만 먹어야지 아이고, 못산다, 못살아 아이고, 못산다, 못살아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이게 술맛을 알아서 아이고 아이고, 못산다 다 맛있어갖고 어디 가노, 오빠 가만히 있어라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라 오늘은 장가가는 날 아이다 쨔깨만 먹어야지 아이고 못살야도 우리 오빠 때문에 이리 산만해라, 자꾸 이리 당가가 되겠네 그래, 옳지 자, 다음은 축하 축하 쨔 쨔 쨔 쨔 쨔 쨔 쨔 쨔 우리 집보다 더 이쁜 사람 있으면 여보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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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도칫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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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이고 아이고 조상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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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연구가 장가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구가 장가가서 아미하고 알콤달콤 잘 살아주길 빌면서 자 잘 살았다구 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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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엄마하고 자지 말고 섹시하고 자입니다 알았지? 신선생아 엄마하고 자겠지? 아니 섹시 안 이쁘나? 이쁘지? 이쁘다? 어 이쁜데 만난거 엄마가 항상 찾아서 섹시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었라 알았지? 엄마 타라 엄마 타라 택시 타라 아이고 내가 새끼 타나봐야 시력이 없네 택시 타러 가자 아이고 아이고 저렴가 벌써 방해 데리고 들어갔네 하하하하하 이래 좋은 날 자취 다닌네 좋은 음악이 나와야 힘든 날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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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디뿔 처가 집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님과 함께면 내가 어떻게 같이 산다면 저가 배부른 차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있는 살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새이 Çalın 예쁘다 함께 올려집고 사랑하세요 멋쟁이 높은 빌딩을 시대지만 유님 따라 사는 것도 참으시지만 반딧불초가 짓던 인과 함께는 나는 좋아 나는 좋아하는 인과 함께는 인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인과 한밤는 살고 싶어 아빠 형씨가 어디가 오빠 우리 빨리하고 올게 빨리하고 올게 우리 사방님 청소 너무 잘하세요 우리 사방님 최고지요? 잘하지 우리 사방님 어때요? 안내? 네 빨리하고 같이 얘들아 너 어딜 간나고 빨리하고 빨래하고 갔던거야 빨리하고 간다고 나도 집에있으면 너 아버지가 같이 내 부창기에서 왔어 나도 따라간란다 우리 빨리하고 갔던거야 우리 빨리하고 갔던거야 그런데 근데 얘가 나이가 들면 조금 나가면 컵한 볼일이 있는기라 소피를 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는 내가 소피보고 갈게. 엄마 빨리 와야 돼. 야 이 옷까지 좀 찾아올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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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영원히 애들한테 오세요. 지파를 받았고. 아이고. 그래. 나는 나만 따라갈 거다. 어머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얘 놔놓고 얼른 너가 왔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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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리 와야 돼. 아기. 감사합니다. 아가씨 오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한 번 털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오늘따라 어제 머리를 먹었는지. 아이고. 와. 이때가 나노. 내가 미치겠다. 이걸 갖다가 참아노. 오. 우리 밭에다가. 밭에다가 걸음 주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밭에다가 걸음 주고 가야 되겠다. 아. 우리 집에. 둘의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리까지 마당이 넓고 있겠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아이고. 정말. 아니. 우리 밭에. 여기 밭인데. 무시도 자그리고. 배출도 자리겄네. 여기다가 한 번 뿌리고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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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name. 아이고. component of the band. 빨리바 세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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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처음 봤다 아유 가내줬서 돼 갈라 자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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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농가 갈라 갈라 농가 농가 아이고 아이고 갈라 갈라 농가 농가 아이고 오빠야 오줌이 바닥에 날아갔네 왜 이러노 어허 옆에 내 사람들 어 남는 것들아 왜 주소 마 자자자 갈라므라 자 오빠야 너는 졸랑게 놈다 이거 밖에 없다 아이고 아이고 단전에 비굴할게 속이 슈얼하네 아이고 근데 양아들은 가꾸도 없네 너무 좋노 어머니 어디 갔네 야야 내가 갈라 갈라 했는데 난 집보다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갔다 너무 좋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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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이고 야야 야 너는 기차 핫도그만 삼만 먹나 과일 가무채져나 아 나랑 시집 보내줘 아이씨 오빠하고 언니를 보니까 부럽잖아 부럽노 안그래도 갈라 했는데 너가 앞에 하고 밭에 가서 소금 피우고 나 있거든 내가 우리 너가 아버지 보고 이야기했다 우리 영우가 장너가씨 얼마나 좋노 그런데 우리 영숙이 영숙이도 시집 보내면 우리 집사람이 만사 흰통이라 그래서 건너마을 가서 혼자 가라 보라 했으니깐 걱정하지 마라 정말? 그렇지 무엇이 가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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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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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야야 야야 나이벌이 언제였나? 서방이 어? 서방이 야야야 영구는 못하는데 아 두달 아 두달 아이고 맞네 맞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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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구 너 이런 증사가도 나 이래가 어? 어? 우리 영아가 아리 아리 슬슬이 일하자리요 아리 아리 이 고개도 너무 없단다 아름다운 성장은 국경짜리 살구나무 전자동반반밤세 아리라리 슬슬이 나가리오 아리라리 고개로 고건강자 아리라리 효자 아리라리 고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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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라리 생각보다 아리라리 생각ших 섹시야. 네, 서방님. 영구. 섹시, 아찬데. 어, 몰래? 어, 예, 아찬데. 봐. 전화. 잘하세요. 서방님, 너무 잘하세요. 대공부 서방님 잘하시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방님, 너무 잘하세요. 섹시야. 네네, 서방님. 섹시, 앉아. 아, 아, 서방님. 우리 애기 다쳐요. 전 못하는 거 서방님 한번 해보세요. 가자. 아가야 되지. 아가야. 아프지. 대기 잘하지 않아. 해봐라. 한번 봐. 네, 한번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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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아프지 잘하세요. 아프지 잘하세요. 아프지. 너무 잘하시네요. 아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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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대기 살짝 볼래? 아가야. 아휴, 소분이 많은데. 됐다. 그럼 잠깐만. 자, 하나, 둘. 아, 아. 아. 서방님. 아, 아기 나오려나. 엄마야. 서방님, 내가.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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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하면 얘지만 우리 Thinking About Eve 하나님 주목하려는 80년 전 오만 심도라한테 다하자니 감사합니다 꺄야 연수가느roid 아파했다 nog음 오빠 축하해 축하 하얼이 우리 오빠가 inclus에 nutritional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고 영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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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라니 영구 아버지 됐는데 이 새끼 한 번 봐봐라 이쁘다 깍놈 한 번 해봐라 깍놈 깍놈 해봐라 자 대강대강 우리 손주여 손주 아이고 일 잘생겨있어 아이고 잠깐만 끊고 옳지 아이고 엄마 허리빵 다 막네 그 걸피가 어디가 있냐냐 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에 복쟁이 나오네 아이고 우리 수고한 며느리한테 박수 한 번 쳐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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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복쟁이 복쟁이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우리 다문에 잃겠다 수고하셨던 아들을 낳아주니까 고맙구나 그래 너희 아버지가 아들로 오면 이러면 기웅이라고 지어놔셨으니까 자 기웅아 하고 한 번 안하고 그냥 자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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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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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니 기웅이다네 기웅이가 아니고 기웅이도 알았제 오오오! 성운새 맞네! 성운새 맞아! 성운새 맞아! 성운새 맞아! 성운새 맞아! 오케이! 엄마야! 엄마야! 나한테 안자! 그래 그럼 가. 성운새 맞아! 어머니 아버지 저 보고 계시지요 동생들도 잘 지내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걱정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내 새끼야 기억나 잘생긴 아빠들만 참 잘생겼구나 은희야 어쩐 일이세요? 아니 돈이 보고 싶어 왔지 아 네 아니 근데 바보 연구가 사례 구신을 다 안 해보네 그새 새끼따나 아이 재수없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치기는 너는 어차피 내 섹시야 잠깐 맡겨둔 건데 내가 이제 돈 많이 보고 왔으니 네 얘는 이 집에다 주고 나하고 도망가서 살고 미쳤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누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술집 잡고 주제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잘살게 해주고 그랬으니 이제 내가 돈 많이 보고 왔으니 야 너한테 나 죽어 나고 도망가서 살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재수없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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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기차 한번만 살봐 못나 왜 이라고 올라가 와와와 시현이가 도망가서 도망가 도망가 아니 마트 간다고 하더만은 엄마 달준이 하시하고 시현이가 또 도망가다 말이다 아니 달준이가 저거 오래비 아니냐 황 오래비는 무슨 오래비 시현이는 술집에서 이랬고 달준이 하시는 기둥 서방이래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시집 오기 전에 술집에서 이랬고 달준이가 오래비가 아니고 기둥 서방이라고 근데 둘이 도망가간다고 아니 니가 잘못된거 아니야 니가 아니 내가 바로 들었어 엄마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차말로야 아니 예? 누굴 만나다니 누구? 예? 요 동네 사람들 뭘 봐라 누굴 만나다니요 아니 이제 수체밀 되겠다 달준이 하시하고 둘이 야하는 말 다 잘하는데 도망갔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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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기 말이 맞냐 아니 시집 오기 전에 술집에서 이랬고 달준이 하다가 너희 오빠가 아니고 기둥 서방이고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동아를 간다는게 이 말이 맞냐 맞는 이야기 나야지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맞는가게 술집에서 이랬고 마지막 무슨 기승 서방이래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내가 다 들었어 주원하게 도망을 간다니 아이고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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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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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문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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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가분을 쑥 대 맛을 만든다니 아이고 아이고 영수가 영수가 이거로 우야만 좋노 우야만 봅냐 어머니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우리 가분을 말로 보고 젊은 년이 들어소고 아이고 갔다 오ratos 음 멋더라구 여깁어 아도arus 선배님 아 아멘 하하하하 사랑하는 사랑이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없더라도 사랑이 없더라도 말 한마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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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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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댄스 울었구나 아, 울기는 누가 울었다고? 울지마! 댄스 울면 직문도 울면 경기도 운다 무슨 말이야? 네, 안 울어요 울까? 우리 댄스 울면 이 여우가 호내놈이야 짖지 댄스야, 울지마 네, 사방님 사방님 우리 기용이 방에 재워놓고 저는 파티가 일하고 올테니까 우리 사방님 조심조심 넘어지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재기 차고 놀고 계세요 어깨 말이지 끽끽마 연구 재기 차고 다녀와 조심조심 승관님 다녀올게요 응 좋다 응 이럴때 연구 재기 잘한다 응 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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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연구야 없다 연구야 없다 저게 숨었대 저게 숨었대 저게 숨었대 운동이 다 타고 연구 맞죠? 내가 파고한테 시즘도 타려고 그래요 보니도 여기 와서 잘 살고 있잖아 주잔들 못할 수 없잖아 내가 어땠어? 부잣집 며느리 해야지 얼굴돼지 꼰매돼지 누가 잘난 사람 나오보라 그래 나보다 이쁜 사람이 있어? 없어 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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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연구야 진짜 간다 연구 친실이 있는데 연구하고 제기 차 연구 다 차해야 돼요 연구 새끼? 이 새끼 꿈이 어디 갔냐고 어? 잘 몰린데 몰릴게 이럴때 영구를 딱 꼬셔서 내가 나무를 하는거야 되죠? 자격있죠? 영구야 여기 한번 더 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한 번 더 타가자 잘 타야 돼 어이구 잘하자 우리 영구 잘하자 영구 잘하자 영구야 영구 뭐해요 아이고 아이고 맛이 쫓아가 이러나 아무 다하자 아무 다하자 아이고 아이고 요 맛은 어때? 아이고 가슴이 빨릉빨릉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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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영아 맛있지 네 새끼어머니 이를 죽겠지 시 진짜 믿자 안돼 그래 가보야 가보야 가보가 이루는거야 그럼 이렇게 누가 영구 진짜 맛있지 맛있지 저번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수고님! 주자 왔구나! 그래 그래 저녁 먹고 놀다가 저녁 먹고 놀다가 네 수고님 너무 배고프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저녁 먹고 가지 아 예 수고님 주자가 여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주자야? 서바님 무슨 일인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저녁 먹고 놀다가지 서바님 서바님 배고프시다면 서바님 배고프시다면 아 엄마 영아 잘 먹었더라 아이고 그래도 활동사진 보고 잘 먹기 좀 속이 아이고 아이고 저 하사 엄마 학폭이 터진다 영수가 엄마 예로다가 엄마 학병 생기겠나? 있잖아 엄마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고맙다 아내 달증이 새끼가 가지고 우리 삼대독자 기용이 마주께뜨려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전연을 내쫓고 우리 기용이 마주께뜨려 야! 네 어머니 기용이 내려주고 썩 나아가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우리 기용이 마주 기용이 마주께뜨려 어머니 야! 기용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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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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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기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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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서방 네 드디어 준비일틀입니다 하하 dall 하하 устить 하 빠륨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스팸 자 이러면 그 세인은 어떻게 되세요? 네 세인은 어떻게 되죠? 네 세인은 어떻게 되세요? 네 소시지를 굉장히 잡os입니다. 아이색에이익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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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여러분들 눈이 오는데 내가 이상한 건지 날씨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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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기 이렇게 쌍을 베고 예이! 이 새끼! 아이쿠! 이 새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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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겄쇼! 한 번만 죽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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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콩을 뒤져내고 틈을 뒤져내고 야 이 새끼야 돈등 돌려가라 이 새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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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장사가 안 되는데 또 이상한 건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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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으이! 아이쿠! 어이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에이 야 이 새끼야 이거 의자 왜 이렇게 더러워 나도 의자 왜 이렇게 내 행위에 앉아 좀 껴 했대 자 자고 가 자고 가 자고 가 자고 가 형님 이거 맞아 반짝하게 반짝하게 잘 닦아야 돼 아무도 매 맞아 어 야 이놈아 신발 닦아야 돼 피카 로스 닦아야 돼 이놈아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닦아 왜 저리 끓아 잔디 고기 고기랑 짚은 걸 알아가야지 야 이 새끼야 응 뭐 나면 개구 싫어해 난 난 남자들 싫어해 이 새끼 신발 닦아야 돼 비싸고 맛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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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형님 형님 신발 똑바로 닦아라이 뭐라 가지마라 바보나 뭐라 하믄씩 민질 낸다 시 남대 이 닦아라이게 뭐 쳐다보니 에이 참을봐 어 계속 또 박비싱말로 자고 바보 아이가 비배를 해 형님 이 새끼 바보 쪼다 형님 진짜 민질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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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어 네 바보 쪼다 알죠 영웅구 자리 시 시발 이봐 어 영웅구 막으면 시발 영웅구 아냐 아 아 때리지마 말로 말로 가 가 가 가 뭐 이 새끼야 고 고 저 우리 형님 바지가 얼마짜리 아나 지금 물로 발만 든다 왜 시 물로 아 아 아 아 아 아 떼지마 어 아 하 아직도 안 먹었어 꼭 안 먹었어 왜이래 이럴한테 가봐야 돼 아빠가 좋아해 아빠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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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좋아해 줘! 줘! 가자! 에헴! 너 누워라! 이봐, 더 주라고! 아이, 더 누워라! 더 누워라! 더 누워라! 이따야, 그만하고 가자! 에잇! 에잇! 어?! 가자! 이게 과부하여, 더 놔라! 이거 좋아주지 마라! 이거 좋아주는 건 나한테 맞는다! 다 망패라, 좋아주지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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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빠진다, 이따가. ста 야 이후보 야 이후보 나는 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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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싶다 오고싶다 잠올for 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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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대로 고맙습니다. 바람 찬 흥난 구두에 목을 놓아 울려갔다 찾아올 것 같다 위미야 저기 식당이 보이네 우리 식당 가서 맛있는 거 한 그릇씩 먹고 갈까? 그럼 먹고 가자 그래 네 계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너뿐이 아니니? 어 양선이 어 그래 그래 어머 윤회구나 너 분이 세상에 맞네 윤회 안에는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세상에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 그래 그 애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니? 그래 우리야 잘 살고 있지 그럼 몇 분이야? 참 성공했구나 이렇게 식당도 경영하고 그래서 나 열심히 일했지 아 그랬어 아 혹시 너희들 우리 가족들 소식은 안고 있니? 아니 그러면 지금 눈통에 가족들과 헤어졌어? 그 이후로 나 혼자 좋은 생활을 했지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아버님 어머니 서방님도 우리 아가씨도 살아내 계시는지 이제는 그거랑 뼈하게 키워내야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은희야 걱정하지마 요즘은 신문사에 간고를 내면 아 그래? 가족들도 꼭둘이 찾아준대 아 그래? 그런게 있어? 뭐하냐? 괜찮으셔도 보자 그러나 얘들아 얘들아 가서 가보자 우리 같이 그래 얘들아 가서 가보자 신문사에다가 그래 그래 고맙다 우리 얘들아 그래 그래 이곳이 아버지 너 아기 아기 vet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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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런 거예요 엄마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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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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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아 김웅이 어떻게 갔냐 꼼꼼 김웅아 할머니 할머니 가자 어머니 아버지 이거 부사 이거 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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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란 말 부터야 아이고 야야 서울 국밥지 김웅이 선이 잡았죠 선이 아니요? 아버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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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빠야 이름도 김웅이 찾았다 찾았어 어? 찾았다 찾았다 우리 땡기 찾았다 찾았다 형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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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게 버틸만큼 돈을 많이 벌께요 아이고 우리는 찾지 않고 혼자서 잘 해놓고 잘 사고 있을거만 아이고 야야 야야 이분 삐뚤지도 마른 말 해라 우리가 내 쪽도 안 찾아지냐 아이고 엄마 엄마 말이 맞네 그래 그럼 엄마 우리 신문사에 신문사에 나오시니까 그래 그래 언니 찾으러 가볼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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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 찾으러 가자 오빠 우리 새리 찾으러 가자 애미 찾으러 가자 오빠야 빨리 가자 형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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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엄마 미국 아이고 야야 천사에 가자 그래 애미 kadrmp 아니야 기다려 이리 군 ceram 연구와 분위기가 대개의 상모를 낳게 됩니다. 폭풍한 시집살이를 하고 쫓겨났죠. 생일 이별 하던 자식 다시 오마 속여 폭풍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쫓겨난 군인은 대주국밥 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눈물을 지는 죄만은 부부로 어디에 살고 있나 소식 좀 정해나오 부니아 어마이펙 그가 다음에 사석들을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아 그래 양성아 oldego 나이들 덕분이구나 가슴이 너무 떨린다. 응, 내 가슴도 떨려. 그치. 아, 내 새끼 키움기는 얼마나 컸을까. 응. 할거야. 그래, 얘들아. 고맙다. 그래. 사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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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어둠이, 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서방님을 어디에 계신지. 얼마나 찾았다고요. 서방님을 어디에 계신지. 서방이 고생 besar죠. 집에 사GM이sin soutover. 고생상실에 맞먹어요. 뭐하는 거지? 오빠가 부딪다며 존줘다... 나는... 부자도 더 쟤다.. 이때 되느냐 존줘다... 너.. 언젠가... 존줘다... 다시... 다시... 엄마가 맺어왔데 여기 깨어 있었다면 깨끗을 거요, 서영아님! 네, 벗어버리시려. 그냥 우리 깨어지지 말까. 우리 벗어버리지 있었다면 우리 벗어버리지 하지 말까. 네, 서영아님! 함께 살아요. 무슨 일 있어도 함께 살아요, 서영아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봐야지. 우리 아들, 깨웅이야. 깨웅아. 깨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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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하지 못하구나, 깨웅아. 착웅아! 처음부터 바라보니, 허리. 깨웅아! 언니, 주말로 고생하신다, 언니. 아니, 거짓말 좋겠어요. 아이끄게가 아멘에 섹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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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아기구려! 내가 너 정말 정말 뭐라고 아네 아네 내가 내가 물어본다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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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湯 고천 불... 제주실iro... 유필 магlooking... 아, 제주! 으 laser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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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서 아멘